오늘 주로 다뤄볼 내용이 어제 진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판결인지 저보다도 법조인 전체의 견해가 어제의 판결이 굉장히 역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통당 일부만 빼놓고는 역사적인 판결의 의미를 간증하듯이 이렇게 SNS에 올리셨는데 어떤 판결입니까? 어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은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잘못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올바르게 바로 잡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엄격하게 해석을 했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를 들면서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말을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석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제 대법원 다수의 의견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돌발적인 질문이 있는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서 토론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토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 심 판결이 좀 너무 편협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좀 정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대법관이 또 5명이나 2심하고 같은 의견을 또 냈더라고요 그중에 박상욱 대법관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데 가담했던 그런 판사입니다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판결 아니었나요? 그렇죠 박상욱 대법관이 또 아예 그냥 반대 의견으로 신문에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던데 2심의 판결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따랐더라고요 그냥 갖다 받아 적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부 씨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 재판 연구관들이 다양한 견해를 올립니다 그래서 2심하고 결론이 같더라도 이유들은 조금 달라지기 마련인데 더 풍성해지거나 좀 더 깊이 있어지거나 이러죠 그런데 손대인 거 없이 나온 것처럼 보였을 때 고민한 흔적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많은 신문에서 왜곡해서 이걸 전달을 하고 있어요 판결을 보면 허위 사실을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눠서 적극적인 허위 사실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판결문의 어떤 기본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가 있는데 재판장들이 실제로 행동한 사람들의 의사까지도 예를 들면 추단을 해서 너무 세밀화해서 나누는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앞뒤 맥락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통섭적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처음서부터 쭉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김영환 의원이란 분이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사실이 탁탁 나오니까 약간 당황한 면도 있고 짜증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우쳐서 아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강제 입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거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뭉뚱그린 말이잖아요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걸 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놓는 거 이걸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행정 입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위한 그런 공적 절차로서의 입원이 법에 제시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초반에 어머님이라든가 혹은 주변의 탄원인들의 말을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보건소장 등등이 계속 그걸 가로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내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바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뒤에 이게 모두가 다 내 권한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 말 안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풀어서 앞뒤 정황을 다 설명을 하는데 대법관이 이번에 판단을 할 때는 주관적 의사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너무 추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형사 판결물 보면 변호사들이 제일 납득 못하고 피고인들도 납득 못하는 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나 재판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가 제일 짜증나요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이런 것으로 보이고 저런 것으로 보이고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판결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되게 신경질 나는데 2심 때도 그렇게 많이 판단을 했고 2심 때 반대 의견도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인다 판결을 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대법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인다라는 판결은 원래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라든지 주변 정황증거 간접증거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판단되는 판결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관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법이 돈은 묻고 입은 풀고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을 풀어야 되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게 너무나 제약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개수가 다 제한되어 있어 그렇죠 장수 장수 개수 다 제한되어 있고 뭐 이상은 뿌리지도 못하게 돼 있고 또 선거운동원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입을 어떻게 풀어 나 혼자 어떻게 다리면서 그 기간도 짧은 안 그러니까 미리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직이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는데 신인 같은 경우는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뛰어가지고 이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 같은 신인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선거법들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TV토론 같은 데서 너무 TV토론도 보면 진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제지하고 맨날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몇 초 넘으면 그냥 말 잘라버리고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을 대답을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렇지 자기가 안 해버려요 예를 들어 당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버려요 미통당 입장 그랬다가 그 시간을 오히려 세이브를 그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뒷사람한테 그 조대신 변호사를 공격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해놓고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주지 않아 그렇죠 이런 식의 기술을 발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만 많고 해명할 기회는 없애버리는 네 그런 작전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자들이 좀 조정을 좀 하고 토론 규칙도 좀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평한 그게 진짜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참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방송국 출신들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라든가 또 방송에 아주 얼굴을 많이 내밀었던 패널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조금 민경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고 배현진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TV에서 봤으니까 이 사람은 팩트체크도 안 해 국회의원이 얼마나 게으르면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 박주민 씨가 이미 무혐의를 다 받은 건데 재판이 마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사과를 안 해 일단 터뜨리고 나고 미사일은 발사됐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일단 터뜨리고만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함량 미달의 행위들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얼굴만 알려져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 종편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해약들이 있지만 저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종편에는 전직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출연합니다 아 그렇죠 엊그저께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날 여기 와서 앉아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판결을 해 플레이어로 뛰어뜬 사람이 여기 한 2, 3일 후에 여기 와서 판사가 그 선거를 분석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방송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막 조져버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도 당원으로 가입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평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써요 이번 역사적인 판결로 앞으로 선거법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수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건 이번에 판결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지만 검찰의 상고 이유가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상고하기는 힘들잖아요 재상고하기는 뭐 할 수는 있을 텐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무죄 취지로 이미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죄 취지의 판결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그냥 기각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번도 기각됐어요 상고 이유가 검찰의 상고 이유는 기각돼 버렸어요 그건 통쾌하더라고요 이유가 없다 검찰이 주전이 주전이 많이 써놨는데 모두 다 이유가 없다 기각 딱 내려버렸고 그리고 이 부분 유죄를 받았던 유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파기환송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상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결과 결론은 다 끝났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판부를 헐뜯고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유죄가 돼버렸거든요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것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게 꽤 두려웠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서 족쇄가 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족쇄가 풀려서 진정한 이재명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 자체가 이낙연 의원 말고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족쇄가 풀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재판부를 헐뜯는 것 같아요 예예